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하라고? 그냥 넘어져서 알았어 누구야? 떨어지라며 누구야?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와 이거 레전드긴 했다 이건 좀 놀랐어 이게 무슨 정보냐면은 숙달된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 보고 나무 오르라고 한 건데 나무에서 떨어진 거야 좀 충격 뀌었어 이건 깬 줄 아 나 미치겠어 나 웃는 거야 재밌었어 아니 거짓말이지 진짜 난 재밌었는데? 자 그래서 2부는 가 배드 그리 어렵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아이도 치기 깨수 있죠 커피 하나 가져올게 얼마나 어렵나 이미 다 깼거든요 근데 깬 거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겨요 한번 깨면은 어려움은 내가 안 했어 여러분 제가 이거 깰까요? 나 진짜 못 깨는 거 아니야? 새로운 기믹은 어려움이 있나 모르겠네 감자다 어려움은 좀 다르긴 하네 이거 비싸게 없네 죽겠는데 어려워 님들아 어려워요 어려움 어려워 당근 오케이 1등 양파 안 때리 넘기면 당근 빡세지 아 히든 볼까요 히든 오케이 히든 보자 리미트 걸자 님들아 리미트 갑시다 기본 부기로만 깨볼까? 지금의 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쉬우니까 전체 이용가 이빨 안 깨지게 봐가지고 양팔을 안 때리면은 히든이 나온다고? 기만 채우죠 어 아예 안 때리면은 어이 뭐야 이게 뭐지? 어이씨 근데 얘 쉬운데? 라고 말하는 순간 당근 이 미친 딸기만 줄게 퍼르르르 같이 안 맞네 오 죽어지나 딸기가? 아 이거 빡센데 오오 죽나 이거? 오케이 딸기인가 뭔가 컷 이러면 이지럽죠 죽어버리려 1램크 이지 1특여 가깝네 아이 기본이지 기본이라 기본 무기로 깹니다 무덤 속의 계량 무덤 속의 계량 어려움 왜 안 죽지? 어려운 난이도 이지 이지 소치의 분노 어려운 골? 오오 빨간 거를 무조건 페링해야 돼 그래야지 D타입이 좀 생겨 오케이 파이턴 파악 완료 킹턴 파악 완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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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치 아우치 범들렸어? 이 쉬운걸 오 왜 오 왜 아니 아니 저 컵헤드 건의자에요 자 이지역 가볼게요 잉크킹섬 2 불살런이 뭐에요 있나? 이거 런앤거 때 안죽이고 통과하면 피렉 나옵니다 해볼까? 런앤거 때 불살이네? 도전해볼게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이 뭐야 이거 오우 쉣 히 으아 오리알라 두개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유도야 쉬워 쉬워 기초적인 임플란팅 죽어 멋있다 이게 젤리지 바로 컷 자 그 다음에 불살? 아 많이 빡센데 하나도 안죽이고 가면 피랭크라고? 그거 될라나 그건 안될거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안죽이긴 하는데 패딩은 상관없고 오 가보자 쉬울수도 있어 그치? 이걸 안죽이라고? 어렵구만 피하면 돼 오레 어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숨다.. 어렵잖아. 아 여기가 근데 보스는 어떻게 해요? 보스를 안 때려? 이거 어떻게 해? 불쌍하래. 그냥 가.. 알았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거 그냥 하라고? 그냥 넘어져가.. 알았어. 누구야! 떨어지라매. 누구야! 아니 떨어져서 넘어가라길래 떨어졌지. 아 보스 뒤로? 브라보! 브라보! 자 이게 히든 랭크. 피랭크인가? 불쌀! 이게 불쌀 모드? 오케이. 호랑이. 이것도 쉽다. 이건 뭐이지? 이걸 왜 못 피할까? 리듬 게임이잖아. 에? 에? 리듬인데? 어? 어휴.. 한 대 바꾸지 나가. 브라보! 흥! 죽어라! 아 원트 하드보드. 지금의 나라면. 어우 딱 봐도 빡보수야. 왜 이렇게 잘하지? 여기? 맞으면서 가. 불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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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던바이 뽀뽀! 히익! 던이다! 정말 쉽죠? 정말 쉽죠? 던바이 뽀뽀! 평화주의의 길을 찾았구나. 놀라워. 불쌀 모드하면 꼬부기한테 말을 걸 수 있나봐. 이제 새로운 빛으로 둘러싸인 세상을 볼 수 있어. 자유를 누리렴. 몇 가지 보너스야. 새 그래픽 모드와 오디오를 체험해봐. 오디오? 오디오는 뭐야? 빈티지 모드인가? 이게 뭐야? 필터. 이거 선 넘는데? 소리도 바뀌는데? 근데 이거는 불편하니까 하지 말까요? 여러분들 보는데 불편하죠? 흑백은 좀. 오디오. 오디오는 이게 낫지? 아까 빈티지보다. 여기. 뭐지? 아, 벌집 전투. 무기 해금할게요. 집중탄 씁니다. 무기는 시원시원한 거 못 따셨어? 보자. 안 어렵잖아? 뭐야. 하던데. 다음. 벌써 카지노야? 오, 쉐. 나 이래서 편돈한다 할 때 걱정됐던 거야. 던이 나처럼 깰까봐. 근데, 던은 던이었다. 어려움. 여기. 여기 하드는 처음 해봐. 근데 뭐 대충 눌러서 뭐 죽이면 되겠죠? 지금의 나라면 다 죽일 수 있겠는데? 안 맞으면 돼. 고개 숙이기 오케이. 이 게임 쉬워요. 킹다이스 그냥 뭐. 뭐겠어. 페링하고 패세요. 그거겠죠? 페링하고 패세요가 끝이겠지. 별거 있겠나? 어까. 방금 어까. 조금 어까였어. 죽어. 죽어. 이건 실력. 컷. 나 빼. 피 1호 깨면 돼요. 보스다. 킹그다이스. 기초적인 임플란트. 어? 페링. 대쉬. 페링. 대쉬. 난만치 않은데? 대쉬. 대쉬. 대쉬는 한 번밖에 없어. 와우. 오케이. 빡빡하게 해야 되네. 오케이. 이번에 킹다이스 깨고. 4탄 보여드리겠습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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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렇게.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넌 뒤졌다. 낑그다이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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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느낌. 요러면은. 채공시간이 길어져서. 시간이 있다. 뭐. 호접이잖아. 정말. 쉽.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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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쉽죠? 패링도 많이. 패링 많이 하니까. 궁게지도 많이 차. 뭐야. 뭐야. 하드보드 끝. 이제 대망의. 라스트 보스. 하드보드가 남았어요. 하드는 어떻게 될까. 고교수기도 많네. 이거 아래에 있으면 안 되네. 무조건 점프 오케이. 자 이번에 클리어 갑니다. 이게 어까이 이거. 이거 어까이. 구석에 쫄라 하면 빡쳐요. 어려운 문 체력 겁나많은. 오. 죽을 뻔 씨. 슈웅. 어? 아씨. 이번에 클각입니다. 죽을 뻔해서 죽음이 됐다. 죽어 죽어. 오씨. 오우 쉣. 오우 야우. 계열 받는 패턴이네 이거. 와우. 돌아버리는 줄. 이제 1패 하드보드 빡숫댐. 이제 1패 하드보드 빡숫댐. 회전이 엄청 빠르고. 이거 패링을 빨리 해야 될거야. 와우. 패링 타이밍 너무 빠른데. 아 죽을지도 이번에. 님들아. 타나슨. 쫄이 나올거야 내 기억에. 내 기억상. 발판 사라지고 쫄라와. 괴물들. 저 뚱땡이. 계열 받음. 오우. 야우스. 뚱땡이 죽여. 돼지 죽여. 돼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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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패다. 뭐야. 하드크. 정말 쉽죠? 정말 쉽죠. 하드입니다. 굳이 일반까지 볼 필요 없겠지? 하드크. 육효는. arb est. 위원장. 아말로. 내내. 가위가 안녕히 있자. 가위가 여기.